요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며 강조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하여 제가 지적하며 몇 가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감사하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기뻐하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긍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닥친 상황을 인정하라 그리고 큰 꿈을 품고 입으로 손포해라 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의 꿈을 갖고 부자의 근성을 가져라 왜요 사람들은 있어도 참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부자의 근성을 갖고 내가 부자가 된 듯한 마음으로 먼저 마음이 부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붕해를 갔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해를 지켜봤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를 보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많이 늙으셨네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이뻤었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표시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 늙으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당연히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닥친 모든 일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남한테 늙었다는 소리 들으면 충격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 늙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이 아무리 곱게 봐도 나도 늙을 사람이고 나도 저분처럼 늙어간다라고 인정하고 살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충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지금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을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란다 그 이유가 뭘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 걸 긍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또 올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좋은 일도 주님의 뜻입니다 나쁜 일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손해볼 일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또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만드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가장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걸 보는 사람은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더 초조합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분이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현실도 인정하십시오 내 모든 것 주님은 아시오니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더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내일은 오늘보다 낫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겁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건 결코 손해볼 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도 그분은 복되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만난 그 문제도 주님은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볼 일을 안 하실 뿐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